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전쟁이 절반쯤 끝났다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물밑에서는 전면적인 지상전 대신에 표적 공격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격퇴를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이스라엘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하마스와의 전쟁이 절반쯤 끝났다면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마지막 근거지로 여겨지는 라파 지역 공격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반대와 국내 여론 분열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휴전을 거부하고 군사 작전에만 의존하는 현 정부를 성토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시 내각에서도 연정 추측 세력과 야당, 일부 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불협 화음을 빚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이미 석 달 전에 무기 공급 중단 가능성을 전달했고, 이후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자제하고 표적 공격을 검토하는 징후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라파 지상전을 수개월째 공헌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한적인 공격만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격을 위해 미국이 하마스 지도부의 위치 등 민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 고위 당국자는 비공개 논의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